연달아 아스날과 첼시 그리고 리버풀까지 이어진 죽음의 일정에 손흥민과 토트넘의 운명이 걸렸다 토트넘 호스퍼의 희생자 손흥민 결국 맨시티 구단주가 구원해 손길을 내밀었다 토트넘 호스퍼가 초비상 사태라고 합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토트넘이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굴욕적인 참패를 당했다 지난해 3월 1대6 대패의 악몽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진 것이다 라며 전했고 토트넘은 리그 4위에서 5위로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번 경기에서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 손흥민 위치에 대한 논란이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뉴캐슬전은 손흥민이 그의 고향인 측면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대로 손흥민은 동료들의 모든 몫까지 해내며 중구난방으로 뛰었고 결국 가파른 체력 저하에 평소에 보여주었던 속도전을 벌이던 모습은 그야말로 실종된 것이다 한편 불안정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 하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손흥민과는 반대로 골 결정력이 현저하게 낮지만 팀을 잘 만나 EPL 우승 확률이 껑충 오른 맨시티 선수단은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스날과 리버풀을 다 돌리며 단독 선두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런던을 연고로 두고 있는 구단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 풋볼런던은 맨시티 구단주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인데요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리그 33라운드가 끝난 직후와 만수르가 전세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한 시점이 일치하다 심지어 만수르는 맨시티 관계자들과 만나기 전에 토트넘 특정 선수의 에이전시와 만남을 주선하여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사실이 유출되자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만수르는 어떤 선수의 에이전시와 비밀리의 면담을 가졌으며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영국이 깜짝 놀랐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실까요? 영국 축구 팬들이 난리가 났다 합니다 이번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이후로 리그 순위가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온라인 스포츠 매체 골닷컴의 저널리스트이자 축구 전문 기자인 그렉 스토바트는 토트넘의 악몽이 재차 시작되었다 라며 헤드라인을 게시하며 축구 팬들의 눈길을 확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지난 13일 영국 뉴캐슬어폰타인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영대사로 대패한 것이다 이날의 참패로 토트넘은 4위에서 5위로 순위가 한 단계 추락했으며 아스톤 빌라와 동류를 잃었으나 꼴득실에서 한골 뒤져 4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올 시즌 초 무패 행진의 신화를 이뤘던 토트넘의 하락세는 의아할 뿐이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력 기복이 심해진 토트넘이 이번 여름 빅클럽과의 과감한 영입전을 펼쳐야 할 전망이다 토트넘의 하락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 매체 디에슬레틱의 온스테인 기자는 명장 소리를 들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타이틀은 옛말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공격적인 축구로 상승곡선을 그린 토트넘은 후반기 들어 그 기세가 식었다 시즌 초반 창의적인 플레이로 팀을 이끌었던 제임스 메디슨의 활약은 부상 이후 잠잠해졌고 대한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도 줄어들었다 또한 티모 베르너와 브래넌 존스는 골 결정력의 문제를 보이며 갑갑한 상황을 여러 차례 연출하였다 이에 팀 내 유일한 골잡이 손흥민은 죽어라 뛰며 빈자리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손흥민은 체력과 컨디션이 급속도로 고갈되어 부진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는 외신의 호평도 받고 있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추락과 반대로 맨체스터시티는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이며 아스날과 리버풀을 제치고 2개월 만에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 가디언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을 하던 아스날과 리버풀이 맨체스터시티의 밀린 가운데 우승 경쟁이 혈투로 치닫고 있다 올 시즌 초반부터 앞다퉈 1위 싸움을 펼치던 두 팀이 모두 일격을 맞은 틈을 타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가 루턴 타운을 상대로 5대1 대승을 하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주중 레알마드리드와의 유럽축 구현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앞두고 대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간 맨시티는 홈에서 4강 진출에 도전한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맨체스터에서 맨시티의 선두 타란보다 더욱 논란이 될 하나의 속보가 터지며 영국 전역을 화들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지역지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소속 전문가이자 20년 메뉴 전송 내부 출입 기자인 스튜어트 매티어스는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가 영국의 발을 밟았다 놀라운 것은 언제 도착했냐는 것이다 최근 맨시티와 루턴 타운과의 경기 직후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이다 만수르의 전세기는 희한하게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경기가 끝난 직후 도착했으며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며 축구 팬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라며 손흥민의 유명 에이전트와 만수르가 비공개 면담을 나눈 장면이 유출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관계자는 이 사실에 대해 말을 아꼈으며 그저 만수르 구단주가 지금만 기다려왔다라고 짧게 전했다고 한다 이에 영국 매체 타임즈의 공신력 있는 축구 전문가 제임스 덕커는 다음과 같이 분석 보도를 하며 맨시티와 토트넘 축구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만수르가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능통한 구단주인 것은 다들 알 것이다 그리고 만수르는 적절한 때를 제대로 공략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손흥민 영입에 진심을 보여왔던 만수르는 토트넘이 뉴캐슬과의 경기를 치른 직후가 영입 제한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 여긴 것이다 캡틴 손흥민은 3월부터 지금까지 팀 내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중이다 3월 a 매치에서 풀타임 경기를 뛰며 쉬지 않고 바로 영국으로 넘어와 팀의 공격 포인트 쌓기에 매진을 하고 있다 당연히 체력이 좋지 않을 것이며 컨디션이 최상으로 오르기 전에 경기를 다시 뛰게 되니 손흥민의 상태는 말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토트넘의 협동력은 보다 떨어져 있다 이 역시 손흥민의 빈자리로 인해 생겨난 토트넘의 허점일 것이다 손흥민의 평소 실력이 안 나올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고 동료들의 협조마저 없으니 손흥민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하락할 것이다 이때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추정한 손흥민의 몸값은 1870억 원으로 측정되고 있다 만수르의 생각이 다 읽혀진 듯한 전문가의 발언에 영국 축구 팬들의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반응이 몹시 뜨겁다고 합니다 맨시티 축구 팬들은 맨체스터 시티의 커뮤니티를 통해 만수르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데요 만수르가 진짜 똑똑하다 그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구나 토트넘이 가장 힘들 시기가 곧 손흥민이 지친 시기임을 알았고 손흥민 영입을 위해 짠돌이 레비를 상대로 돈을 지불한다 솔직히 레비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지만 만수르야 돈이 넘쳐나는 구단주라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소니를 영입한다면 우리야 횡재지 솔직히 지금 포스텍 호글루 감독 전술은 다 까발려졌어 꽤 뚫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불쌍한 건 포스텍 체제 하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아닌가 싶다 이번 기회에 제발 이적해라 손흥민 엔제 전술과 소니는 맞지 않다 그리고 레비는 유난히 영국인만 우대하는 팀 같다 솔직히 우리 구단에 이적하면 그 누구보다 잘 적응하고 월클로 거듭날 것이 확신되어 보이는데 게다가 소니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명장팹은 최선을 다할 테고 사업가 만수르가 보는 눈에 나는 동의한다 맨시티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영입을 격하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 합니다 동시에 손흥민 에이전시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3경기 침묵 중인 손흥민의 골 소식이 잠잠해진 때 EPL 경쟁자들이 골 맛을 보며 득점왕 레이스에서 한 발 달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스카이스포츠는 소속 축구 전문가 아담베이트의 보도를 다음과 같이 발빠르게 전달하였는데요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득점 레이스는 다소 잠잠해졌다 2021-2022 시즌 EPL 35경기에서 23골을 몰아쳐 골든 부츠를 거머쥔 손흥민은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왕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1에서 2월 2023 아시아축 구연맹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꾸준히 골망을 가른 터라 업을 이룰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지난달 나선 4경기에서 3골을 낚아챈 손흥민은 최근 3경기에서 침묵했다 어느덧 선두 홀란드와는 5골 차 남은 6경기에서 뒤집어야 하는데 무척 쉽지 않은 미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홀란드의 최근 골 감각이 다시금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손흥민은 강팀 킬러 중 킬러다 강팀이 줄지어 이어진 4월의 레이스에서 과연 손흥민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손흥민은 생애 두 번째 득점왕에 오르기 위해서는 특유의 몰아넣기가 필요한 상황이며 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기대 득점 값이 9.3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15골을 넣으며 빼어난 골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죠 토트넘이 앞으로 상대할 팀들이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등 라인을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팀인 점에서도 뒷공간 침투에 능하며 라인 브레이킹에 최적화된 손흥민의 득점에 기대할 만한 이유기도 합니다 부디 큰 부상이 없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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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